검찰은 금명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 이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말했는데요. 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지난해 이 대표 측근 정진상, 김용 두 사람 면회를 가서 회유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지목했습니다. 정 의원은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. 우현기 기자입니다. 친 명계 좌장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최근 차례로 특별 면회를 하며 회유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지난해 12월 9일 김 전 부원장을 찾아가 알리바이가 중요하다고 했고 지난달 18일에는 정 전 실장을 면회하며 마음 흔들리지 마라,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재판을 염두에 두고 입단속시킨 것 아닌가 생각하고 사안을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정 의원은 위로의 말을 전한 것일 뿐 교도관이 듣고 있는데 어떻게 회유를 하겠냐며 반박했습니다. 오히려 검찰이 사적 대화를 유출했다며 검사가 아니라 깡패라고 비난했습니다.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 측도 회유 의혹을 부인했는데 민주당은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억지로 구속사유를 지어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국민의힘은 이 대표 지시로 면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며 공세를 펼쳤습니다. 채널A 뉴스 우현계입니다. 김 기상 대표